오빠! 아이고! 누가 날 이렇게 불렀니? 안녕하세요. 저는 류지호라는 사람입니다. 저는 아주 재치있고 인간미 넘치고 아자자자 귀여운 사람입니다. 네, 아 맞다. 그리고 저는 노래도 아주 잘한답니다. 누나들, 저를 언제든지 불러주세요. 그럼 제가 누가 날 이렇게 불렀니? 하고 짠 나타날게요. 안녕! 오빠! 아이고! 누가 날 이렇게 불렀니? 안녕하세요. 저는 류지호라는 사람입니다. 저는 아주 재치있고 인간미 넘치고 아자자자 귀여운 사람입니다. 네, 아 맞다. 그리고 저는 노래도 아주 잘한답니다. 누나들, 저를 언제든지 불러주세요. 그럼 제가 누가 날 이렇게 불렀니? 하고 짠 나타날게요. 안녕! 오빠! 아이고! 누가 날 이렇게 불렀니? 안녕하세요. 저는 류지호라는 사람입니다. 저는 아주 재치있고 인간미 넘치고 아자자자 귀여운 사람입니다. 네, 아 맞다. 그리고 저는 노래도 아주 잘한답니다. 누나들, 저를 언제든지 불러주세요. 그럼 제가 누가 날 이렇게 불렀니? 하고 짠 나타날게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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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